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직업심리검사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세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우리 1차에도 많이 나왔죠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첫번째는 동형검사 신뢰도 있죠 자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검사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분신뢰도 있습니다 반분이니까 반으로 나누는 느낌이죠 하나의 검사를 동형이 되도록 반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두 검사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는 거고요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검사를 똑같이 하는 게 검사 재검사라면 동형 검사는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해보는 거 이렇게 차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추정시 충족돼야 할 조건 3가지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검사 재검사가 같은 검사를 자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또 보는 거죠 또 본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충족돼야 되는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측정 내용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겠죠 세 번째 검사 이후 어떤 학습 활동도 재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자 요 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데 자 요게 또 우리 검사 재검사 신뢰도 단점과 연결됩니다 자 신뢰도 추정 방법 중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 나왔던 요 세 가지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2월 효과가 있어요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짧을 경우 검사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충족 조건 중에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숙 효과가 있습니다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 대상이 성숙할 수 있어요 자 이 A 검사를 받았는데 2020년에 받았다가 2025년에 받았어요 다섯 살이 더 컸죠 자 근데 똑같은 검사를 보는데 시각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검사자가 성숙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 환경의 변화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한 달 뒤에 받았을 때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반분 신뢰도는 우리 동일한 유형으로 반을 나누는 거죠 반을 나눠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기후 절반법이 있습니다 자 기후 기후 절반법 홀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문항의 번호를 홀짝으로 반분해서 반으로 나눈다 홀수항 짝수항에서 시험 문제를 두 개로 나누는 거고요 전후 절반법은 그냥 제일 단순한 거예요 검사의 문항을 배열된 순서대로 앞부분과 전반과 후반으로 반으로 나눠버린다 이게 전후 절반법이고요 짝진 이미 배치법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의 통계치에서 가까운 두 문항의 짝을 지어서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 문항끼리 짝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임의로 문항을 나눠서 두 개의 시험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먼저 과제 특성입니다 과제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복잡하거나 단순 반복적이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직무 역할 역할 모호소에나 역할 갈등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과장님은 이거 시켰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와서 또 딴 걸 시켜요 이런 역할 갈등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세 번째 산업 조직 문화 풍토입니다 자 조직과 개인의 문화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아 나 여기랑 안 맞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바라도 되겠죠 그래서 직무화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요인 세 가지는 뭐다 과제 특성 직무 역할 그리고 산업 조직 문화의 풍토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직장 내 행동 결과를 다섯 가지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요 그래서 생산과 질의 위치가 양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직무 불만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고요 부적응 행동이 증가해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심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공격적 신경질적인 성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근 이직이 결국 생깁니다 아 난 회사 가기 싫어 이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죠 그래서 결근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고 되겠죠 자 그리고 산업재해 및 사고가 증가합니다 직무 집중도 하락으로 사고나 산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다섯 가지 천천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거는 외워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A, B 그리고 외제적, 내제적 친구 그리고 사회적 지원 이거 우리 1차에 또 많이 봤었죠 자 한번 글로 써보고 싶으면 됩니다 이제 A, B 성적 유형 자 A형은 공격적이고 급하죠 그래서 경쟁을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근데 B 유형은 여유롭고 성취욕이 별로 없어서 스트레스 노출이 더 적어요 그래서 A형은 심장병 심장병이 더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제의 위치죠 직무의 성패를 외부 요인으로 두는 외제적 통제자 그러니까 이 직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아 쟤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런 남에다가 이유를 두는 외제적 통제자가 직무의 성패를 내부 요인 자기 자신에서 찾는 거죠 두는 내적 통제자보다 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래서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보다 더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A형은 외적 통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형은 내적 통제자라고 봐줘도 좋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지원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나 가족, 지인 등의 지원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원리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실존주의에서 네 가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밖에 없죠 우리 1차 때 죽자, 죽자고무 이렇게 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죠 내담자가 죽음의 실존적 상황을 자각하게 한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요것을 자각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유와 책임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한다 자 선택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롭지만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고립 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고 사회성을 잘 길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의미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내용들 머릿속에 담아졌다가 기억나시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가 또 비슷하게 표현되서 나와요 자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얄롬 우리가 방금 봤었던 얄롬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써도 정답으로 된다라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전에 봤었던 내용이지만 죽음 죽음을 인식하는 거지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든다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준다 죽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자유 인간은 자기결정적이다 자유롭죠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있다 마찬가지고요 고립 실존적 고립에 직면하는 것이 아 인간은 외로워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거고요 무의미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거 세 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세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 양식세계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 실존주의의 양식세계는 영적세계 공존세계 주변세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영적세계는 우리 종교죠 개인의 영적 종교적 세계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될 거고요 공존세계는 사회적이에요 공존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만 가지는 대인관계의 세상이다 요게 사회죠 자 그리고 주변세계 인간이 접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이나 생물학적 세상이다 뭐 우리 주 주변의 공원 거주 뭐 집의식주 이런 것들이 주변세계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 양식세계 세 가지는 요거구나 요거를 이제 뭘 쓰라고 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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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